제맛 아니겠습니까? 총싸움 붙으면 내가 익히지 편안 구간이다 편안 아 근데 이거 맵을 찾아야 되는데 맵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근데 뭔가 총알이 아까워 나중에 총알이 다이로야 여기 내려가.. 어? 아 여긴가?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 엘리언 한번 불러볼까? 그러면 테크니션 트레이닝 음 아 여긴가보다 로봇 보관실 여기 같은데 느낌이 저기 맞지 아까 합동 로봇 창고인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저 보관실이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보관실이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구나 여긴데 창고 문을 못 열어 또? 킹카드 킹카드 안드로이드 부품 창고에 들어가세요 여기가 안.. 아 걔네구나 안드로이드 생산 공장 같은 데네 갑자기 나오는거 아니겠지? 졸라 무서운데? 근데 여기면 전원 아 여기구나 안드로이드에 전원을 넣으세요 뒤쪽 전원 전원이라면.. 공격히 어 나 너무 몰입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뭔가 뭔가 진짜 약간 뭔가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임이야 어 과몰입하면 안되는데 막 멘트도 없어졌어 갑자기 일단 편한 구간 편한 세이브 해주고 이걸 한번 아 또 지랄 이거 또 못하네 뭐 인식불가야 또 어후 한 번에 되는게 없어 되는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되는거지? 뭐 2층에 뭐가 있겠죠? 그쵸? 뭐야 이거?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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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야 여기? 아 독가스야? 어? 야 이거 죽고 다시하자 저장해놨으니까 독가스 구간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전원을 넣어야될까 이게 전원을 넣는 장치 같긴 한데 이게 전원을 넣는 장치 같긴 한데 이게 전원을 넣는 장치 같긴 한데 왜이렇게 간단한거였어? 그렇게 간단한거였어? 저 빨간색 장치가 아까 봤는데 저게 뭐 누르는게 없더라고 그니까 난 뭐 전원이 안들어온건지 아니면 봐봐 안들어오잖아 이 전원을 넣어야돼 근데 이 전원을 넣으려면 기계가 아 맞죠 전원 기계를 넣는 기계가 있을거야 뭐 있을거 같진 않은데 뭐지 대체 어? 아 이걸 아 이걸로 하는거구나 이거 튜너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히카드도 있다 여깄네 여기 아 여기였어 여기였어 그래 정말 불친절한 게임이네 다크솔인줄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저 문쪽을 들어갈 수 있겠지 이제 튜너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담.. 잠겨진 문에 들어가면 저 2층에 있던 컴퓨터도 해킹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야 나 키카드 먹은거 아니야? 여기 아니네 아까 그 쓰러진 애한테 뭐 먹은거 같은데 자 이건 되겠지 그렇지 레벨업하니까 되는군 와 이번에 4개야? 레벨업할때마다 하나씩 느는구나 좋았쓰 일단 안드로이드는 작동을 시켰고 저 가서 내려가서 열어주면 되겠지 근데 저 열면은 나도 위험해지는거 아님 다크솔인줄 와.. 무슨 터미네이터 같애 케이스 내부에 창구용 안드로이드를 작동시키세요 쟤는 설마 내가 쓸 수 있는건가? 어어어 어어어 야 내 조수네 내 조수 내 조수네 내 조수 내 조수네 내 조수 압축 실린더가 있어야 승강기를 고칠 수 있나보다 아 난 얘 보면은 얘 딱 보면은 피야돼 일단 야 당당히 걸어가 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는데 어? 당당히 걸어가 얘가 에일리언하고 싸우면 이길지도 몰라 얘도 겁나 세다구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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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어 어디갔지? 어디갔어? 아 전기가 나와서 타죽은거야 지금?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길이 없다 여기서 위로 가든 가야될거 같은데 길이 없네 뭐야 이거 왜 있는거야 이거 어 이걸 뭐 총으로 쏴서 넘어가는 아아 아아 이런걸로 가는거구나 퍼즐이네 퍼즐 저거 뒤에 전기있지 전기있고 열리가면 되겠는데 열리가면 되겠는데 어? 왜 위로 안가? 아 이게 가는게 반대로 가는거 같은데? 반대로 가는건가? 뭐야 옆에깨 올라가 왜 뭐야 옆에깨 올라가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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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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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드로이드 시체 봤어 쟨 뭐 갖고있는 탑바탕은 없겠지 좀 내려 여기서는 율리가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내려서 나를 가게 해줄거 같진 않은데 어 가게 해주네 압축실린더 어딨냐 이 열 끝에 있다메 이 열 끝에 있다메 실린더 어딨니 여기 끝에 있다메 좀 앞으로 여기서 아아 이거구나 뭐야 이거 왜이래 에일리언 에일리언하고 계속 싸우다가 잠깐 안전해졌어요 지금 아아 이걸로 여기 여기있나 보구나 이게 창고구나 창고 약간 코스트코 느낌의 여깄다 와아 이거네 이제 이걸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치러 가야겠죠 와아 그 안드로이드 내 팀 됐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죽었어 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에일리언이 나올거야 여기에서 어 아 돌아가야지 일단 2층에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이게 안전을 기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저장을 한번 하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일리언 죽이지 못해 내가 제일 열받는게 그거야 왜 공포게임에서는 그 쫓아오는 대상들을 죽이질 못하냐고 난 참 그 불만입니다 왜 못죽이는건데 왜 못죽이는건데 여기는 약간 그 서브 느낌의 그런 방인가본데 여기가 아이템 얻는 곳인가봐 승강기 작동불렘 그럼 개샛기야 이거만 보면 돼 다른거 볼 필요 없어 이제 얘네들한테 걸리지 않고 가야될거같은데 상남자 플레이 간다 헤드샷! 에일리언 출동! 에일리언 출동! 아야야 여기 숨는거 없어? 야 뭐야 벽있지않았어 여기? 왜 벽이 없어 다시 뭐야 왜 벽이 없어? 에반데? 아 이거 다시 해야되잖아 아니 저 총소리가 나면 에일리언이 나와서 쟤네를 다 잡아뜯을거에요 그걸 노리는거지 굳이 내가 뭐 약간 쟤네를 피해서 가기보다는 에일리언이 쟤네를 다 잡아버리게 만들것 좀 만들어놔야겠다 넣을 수 있는거 없지 그 다음에 엠피질에 섬광탄 소음 발생기는 계속 쓰면 에일리언이 그거 면역생긴데 왜 그래서 안쓰는거야 에일리언의 면역을 위해서 에일리언의 면역을 위해서 이게 권총 진짜 리볼버라면 여기서도 에일리언의 면역을 위해서 나간 지로 어? 만들어놨네 어? 만들어놨네 으어어어 야 니언 아핰핳ㅎ핰핰hh 쓰읗 아니 transformations 아니 왜 저길 저기와 아니 말이 안되잖아 아 미치앨넘 왜 저쪽으로와 아 개빡치네 진짜 야 안되겠다 이거 그냥 그냥 다 죽여야겠어 안되겠다 아.. 손에.. 손에 피 좀 안 묻히려고 했는데 이거 안되겠네 아.. 진짜.. 이거 세이브하고 하자 내가 너든거 이거 다 해놓고 세이브하고 갈게요 뭔가 소음 발생기 말고 쟤네들한테 소리로 어그로를 끌어서 에일리언이 쟤네를 다 잡아먹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어.. 조명타는 소리같은 경우에는 안나오잖아 그치? 보통 그냥 빨간색 불만 나오고 원래는 피해가면 되요 피해가면 되긴 하는데 뭔가 쟤네를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쿨타임 너무 긴.. 아.. 궁극기야.. 됐다.. 조명탄 조명탄이.. 근데 이게 은글이 소리 반응을 안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은글이 소리 반응을 안하는 것 같아서 한번만 더 해보고 만약에 죽으면은 그냥 숨어서 갑시다 그냥 숨어서 갑시다 됐어 쟤네 소리 났어 넌.. 너흰 죽었다 이제 됐어.. 가서 물어뜯어.. 소리 났죠? 소리 났죠? 오지게 났죠? 아니 미친 애일리언 아니 야 왜이렇게 느려? 아니 아.. 나 얘 너무 느린데.. 근데 방법 하나 찾았어요 구급상자 하나만 사용해서 이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어그를 존나 끄는거지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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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에임 좋은데 이 새끼들 에임 좋은데 한 마리 맞추네 살짝 빠져가지고 딸피 남긴 다음에 에일리언 부를라고 그랬는데 총 빼들고 얘가 한 방 쏘면은 야 여기잖아 못보냐 이거 야! 됐다 하나 아 와.. 개 잘 쏘네 야 아까 왜 안 죽었지? 아까 안 죽었는데 어.. 나 얘네 꼭 죽이고 싶다 이거 그냥 무조건 죽이고 가겠습니다 와.. 겁나 잘 쏘네 구급상자를 미리 써.. 미리 써야되나? 야! 뭐였지? 왓이 넷 안 써 안 써? 아.. 씨 와 이거 안되나보다 이거 그냥 가서는 안될 것 같고 내.. 뭐야.. 계획이 되지 않을 것 같구만 근데 총을 쏘면은 총소리를 듣고 내 쪽으로 에일리언이 와 그니까 쟤네 쪽에서 총소리가 딱 나야 쟤네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총을 쏘면은 내 쪽으로 온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총을 안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쏘잖아 그러면은 에일리언이 내 쪽으로 온다니까 조명탄! 조명탄 한번 해보자 조명탄 그래 조명탄 한번 가봅시다 소리났어 죽여! 죽여! 에일리언아 제발! 제발! 아이씨 아이씨 에일리언 너무 백업이 늦어 야 그냥 가자 에일리언이 백업 백업이 너무 늦어 아 이새끼 존나 느리네 나랑 싸울때는 그렇게 빨리 오더니 왜 이렇게 느려? 안돼 안돼 이거 하지말자 아 와 백업 오지게 느리네 진짜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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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러워가지네 진짜 내가 간다 내가 봐준다 아 어 아니네? 야 열리 무조건 가야되네 이거 이거 무조건 가야되는거였네 그래? 그러면은 너흰 다 뒤졌어 아주 나 하나 하나 딱 보면 야 엘리언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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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고 나말고 야 솔직히 이쪽으로 오면 에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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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피카츄 몸통 막치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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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뜯어 죽여 죽여 야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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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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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 하 또라이새끼야 아 또라이새끼야 아 또라이새끼야 왜 이쪽으로 와 아하하하하 천리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봐봐 에임이 정확하거든 지금 이걸보로 정확히 나이는 죽었다 앗 아이씨 아이씨 푸렁 뒤졌다 아주 카구팔 같은거 없냐 여기 나와 이새끼야 와 아주 툭빼기를 깨버린다 와와 오겠지 에일리언 안가냐 이거 솔직히 안가면 에반데 갈 때 됐는데 이정도면 출동 나이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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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찢어 죽여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다 죽여 다 죽여 오 잘한다 잘한다 저희 다 죽이고 있죠 지금 애들한테 봐 에일리언한테 총 쏘고 난리 났는데 그렇지 좋아 좋아 야야 무전 이새끼야 야 무전 야 가만있어 프란시스 어로디 야야 꺼 꺼 꺼 이거 꺼 꺼 야 이거 꺼 이거 꺼 이거 꺼 빨리 미쳐봐 이게 지금 무전 무전지를 오메오메오메오메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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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림자 그림자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여깄다 여깄다 뭐야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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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위로 올라갔다 지금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기 지금 천장으로 올라갔어 좋아 좋아 와 얘네 다 다 찢겼네 와 에일리언 한 마리가 제발 진짜 제발 못봤지 그래 아 안돼 안돼 진짜 아니야 제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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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아 이 새끼 아 그걸 또 오네 아 아 아 아 이걸 또 오네 아 아 아 이거 다시 가야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출동 아니 야야야야 뭐하는거야 아 아아익 굳이 안 죽여도 된다고요? 싫어요. 죽이고 싶어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난 죽여야겠어요. 출동! 야 솔직히 이거는 진짜 가야된다. 따라. 그렇지! 출동! 몸통 박치기!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버려 그냥. 그렇지. 으악.